요즘 제가 한창 듣고 있는 노래예요. 좀 아시는 노래일 수도 있죠. 듣다가 이제 또 여러분들 생각이 났잖아요. 내 모든 일상들은 다 너네와 접목이 될 수밖에 없어. 하루 종일 그 생밖에 안 하니까. 그러면, so, you're only one away, yeah. 여러분들은 뭐야? 아, 이렇지 않을까.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 don't be one of those people,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중 한 사람이 되지 말고, just one step away, 이니까, just one step forward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봐봐.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울 수가 있는 게, 나는 평소에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름대로의 내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저라면 어떻게 있을 거냐면, 거기 머무르지 않고 한 번 더 쥐어짜낼 것 같거든요. just step away, 이니까. 쥐어짜낼 것 같다고. 자, 현장분들한테는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만. 제 이야기를 하나 좀 할게요. 사실 제가 요즘에 뭐에 완전히 all in 돼 있어가지고, 정신없이 살고 있냐면, 파이널 모의고사를 지금 이제 제작을 하는데, 제 부위 모의고사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제 첫 개인 모의고사였기 때문에 너무너무 집중을 하는 녀석일 수도 있고, 가장 저로 하여간 힘들게 하는 순간이 선지에 대한 구성이야. 뭐 지문이야, 좋은 퀄리티들의 지문들이 계속 많으니까 나쁘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평가원과 딱 맞다뜨려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선지를 만들 것인가.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오래 걸렸거든요. 이 개인 모의고사 얘기를. 자, 근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봐봐. 한 몇 주 전에, 제가 부산에도 수업을 왔다 갔다 다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화요일 날에. 그러면 항상, 한 10시 47분 정도에 제가 KTX를 타요. 그리고 원래 정상적으로는 부산역에 언제 도착하게 돼 있냐면, 오후 1시 13분에 도착하게 돼 있어. 자, 제가 항상 KTX 타면서 뭘 하고 있냐면, 계속 요즘에 모의고사 때문에 계속 저 나름대로의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열차 안에서도 계속 그것만 작업을 하고 있거든,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 근데, 여러 이제 뭐, 작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잠깐 이제, 어, 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딱 들었어. 이 순간이 너랑 비슷할 것 같아서 그래. 어, 이렇게 딱 고개를 딱 들었어. 근데 시계에 딱 몇 분이 적혀 있었냐면, 오후 1시 1분이 딱 적혀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순간에 나는 어떤 모의고사 선지 제작을 막 하고 있었냐면, 제 모의고사에 34번 빈칸에 선지를 작업을 막 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1시 1분, 12분 후에 부산역 도착, 굉장히 애매하죠. 특히나 34번이면은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가장 난이도가 좀 높은 수준이고, 굉장히 치밀하게 선지가 구성돼 있는 문제들이라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였다면, 이때, 에휴, 12분 남았으니까 그냥 정리나 좀 하고, 그냥 편안하게 한 5분 앉아있다가 나가자. 를 선택할래? 아니면, 그럼 요거라도, 요 시간 활용이라도 해서 뭐라도 일단 해보자. 를 선택할래? Just one step away. One step away.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안에 12분 동안에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예상할 시간에 차라리 거기에 뛰어들어요. 그렇게 삶을 좀 살았거든요. 일단은 해본단 말이야, 일단은. 근데 이게 웬 거야? 사실 시간상으로는 되게 애매하거든. 효율적으로 생각하면, 이거 34번에 선지, 지문 검토하다가, 이 시간이면은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다시 가방 싸서 내리고, 또다시 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경우의 수가 훨씬 더 세. 근데 나는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웬걸? 이때 그냥 제가 했거든요. 갑자기. 방송에서 이러는 거야. 죄송합니다만, 부산역 열차 지연될 수밖에 없대. 그래서 제가 오후 1시 19분에 떨어진 거예요. 이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이게 12분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출발을 했지만, 막상 내가 들어가 보니까, 막상 시간이 더 잡혀져 있다니까, 이미. 그럼 사실 나에게 시간은 얼마였던 거야? 원래 12분에서 6분 추가됐으니까, 18분이냐?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니? 1시 18분쯤에 결국에는 선지를 다 완성을 했어. 그리고 1분이면 가방 다 챙길 수 있거든? 그리고 나갔어. 속에서, 와, 하길 잘했다. 자, 이거 말하고 싶었던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 거냐는 거야. 자, 2세에 최대한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에는요, 아, 이 정도면 좀 아직은 하나는 다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순간이 오면 쥐어짜내세요. 그냥 더 가세요. 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뭐, 자습관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시는 분들, 아니면 학교 야자시간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항상 언제쯤이면 다들 이 원 스텝 아웨이 하는 상황에서 흔들리기 시작하죠? 한 10시쯤? 9시 58분쯤? 슬슬 그 공기가 생기죠. 그냥 뭔가 웅성, 웅성. 그리고 실제 저는 현장에서 수업을 하니까, 수업할 때는요, 10시 되잖아요? 위에서 드르르르르르 소리가 막 들려요. 애들 책상 막 끌고 막 나갈 준비하는 그 소리가 막 들려요. 그 순간에, 순간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꼭 갈 때 됐나? 이때 모두가 다 같은 방향 쪽으로 흘러가시면, 즉, one of those people이 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이후에 이미 확정돼 있습니다. 뭐가 확정돼 있다? 또 엘리베이터 줄 졸라 기다리고, 뭐 어떤 친구들은 막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막 돌고 돌고 돌다가 내가 지금 계단을 가는지, 내가 도는지 계단을 도는지 모르고, 뭔지 알지, 얘들아? 밖에 나가면 어머니, 어머님들 막 기다리면서, 막 줄 엄청 서있으면서 막 뺑뺑.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럴 때 차라리 하나를 더 짜내서 하시라고요. 그게 훨씬 저는 나은 시기가 왔다고 봐요. 나머지 한 두 달 정도. 그럼 차라리 한 문제, 남들 움직일 때 한 문제 더 가세요. 그러면요, 더 좋은 미래가 펼쳐질걸. 네가 기대하지도 않았었던 미래들이 펼쳐질걸. 엘리베이터도 이제 쉽게 타실 수 있을 거고요. 어머니한테도 평소보다 좀 늦게 와라고 하세요, 차라리. 그럼 편안하게 집에도 가실 수 있을 거고요. 막히지 않을 거고요. 학원 오거나 학교 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학원 오시는 분들, 특히 대도시에서 학원 좀 다니시는 분들, 대부분 6시 30분에 수업을 시작해요. 다들 어떻게 해요? 6시 한 25분, 20분쯤 이렇게 우르르르 몰려가요. 근데 줄 또 졸라 길어요. 그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 차라리 원스텝 어웨이 하는 그 순간에 원스텝 포워드 하시라니까. 차라리 한 6시까지 와.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자고 얘들아. 네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지연됐다니까. 나 기대도 안 했어, 이거. 하시면 알 수 없는 아주 좋은 일들이 너를 뒤에서 막 서포트를 해줄 거라고. 남은 기간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학원에 오시거나, 학교에 오시거나, 집에 가시거나, 주무실 때거나, 뭐든지 하나 더. Because you're one step away 하니까.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들, 저 진짜 양심 고백 하나만 할게요. 러셀 기숙 친구들아, 미안해. 내가 현장에서 너네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 무슨 말이냐면, 나도 인간인지라. 이 정도 해도 되겠지. 라는 순간이 와. 이쯤이면 되겠지. 라는 순간이 와.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냐면, 출근 시간이야. 제가 원래 올해 연초에는 러셀 기숙이라는 데서 수업을 했는데, 러셀 기숙이 아침에 8시 40분 수업이거든? 근데 내 집이 저 인천이야. 마개도시 부평이라고. 러셀 기숙이 용인 넘어가지고 저기 뭐 용인 처인고 무슨 어디 뭐 할 때 되게 시골이야. 한 77km 정도 운전을 해서 가야 돼요. 8시 40분 수업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보통 몇 시에 떠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쯤이면 되겠지. 하는 순간 여러분들 미친듯이 러시아워가 기다립니다. 차 개 막힐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시 30분에 집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가는데 시간도 한 50분, 1시간이면 가고, 길을 아무도 없고, 음악도 좀 들으면서 갈 수 있고, 도착하니까 한 6시 반도 안 돼. 러셀 기숙 다니시는 분들 아실 거야. 6시 반에 제가 돌아다니는 거 몇 번 본 적 있는 분들이 있을걸? 종이건이 왜 벌써 왔지? 어, 난 이래서 그래. One of those people이 되기 싫어서 그래. 그냥 이쯤 되면 되겠지? 라는 사람들이 다 몰려 나오는 순간, 다들 교통체증 때문에 힘드는 그 시간에 난 있기 싫어서 그래. 그러면 너무나도 좋은 일이 생겨. 8시 40분까지 밥도 먹고, 앉아서 조금 졸기도 하고, 수업 준비도 좀 하고. 근데 하루는 5월 5일이었어. 내가 정확히 기억나. 금요일이야. 제가 기숙이 금요일 날 하니까.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렇게 뭔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가만히 있어봐. 휴일이니까 아침에 차 별로 없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아침에 일단 눈을 5시 반에 떠봤다. 그리고 내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게 티맵을 켜봤어. 내비게이션을. 그래서 도로 사정이 어떤 거 봤다. 엄마, 다 10퍼래. 다 원활해. 원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나가도 돼. 나가야 돼, 거기서. 근데 사람이 또 흔들리죠. 좀만 더 자자. 난 30분 더 잤어. 6시 됐거든? 다시 내비켜봤다? 역시나 다 원활한 거야. 7시 됐어. 원활한 거야. 그래서 이때 나갔어, 내가. 원활하니까. 그래서 신나게 갔죠. 오늘 도로 아무도 없네. 휴일이니까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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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했는데 이게 웬걸? 제가 아까 러셀 기숙 어디 있다고 했니? 용인 지나서 있다고 했지. 자, 용인에 뭐가 있다? 뭔지 알지? 에버랜드. 용인에 톨게이트 지나가기 전인가? IC 지나가기 전인가? 미친듯이 갑자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야. 차 개많고. 그래서요. 제가 7시에 떠났는데 러셀 기숙에 8시 45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수업 늦었어요.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그랬어. 봐? 이거 통해서 뭘 할 수 있냐고? 이쯤이면 되겠지라고 하면 그쯤이면 될 만한 결과들이 나와. 네. 네 예상에서 벗어나는 안 좋은 결과들이 널 기다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쯤이면 되겠지를 아예 넘어서서 아예 일찍 나와버리면 네가 알 수 없는 비밀한 일들이 보여요. 펼쳐진단 말이야. 그 얘기 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수업의 내용의 차이나 이런 걸로서 뭔가 이제 서로 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이제는 완전 자기만의 싸움인 거 알지? You're just one step away. 그러니까 just step forward 하시라고 반대로 하시라고